안녕하세요 네 자 부흥 감자가 있고요 아 고양이가 계속 따라오네요 자 네 제가 지켜주면 되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있다 있다 이렇게 아 너무 많다 아 죽였어 아 너무 많다 거미도 있어요 거미 고양이랑 같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자 어 어 아껴놨어요 이거 맛있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천까지 가야 돼요 네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이런 느낌이야 피젤 하는 게 편한가 보기도 해 어 뭔가 음 급하지 않은 게 안 싸우려면 안 싸울 수도 있고 어 어 일단 많이 켜놓고 어 어 자다 일어나서 하고 밥 먹고 하고 아 아 되게 부끄럽네요 어 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귀여워 아 너무 가 너무 많이 왔는데 어 어두워진다 거의 다 왔는데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 쯤인데 아닌데요 좀 더 이 쯤인데 어 이건가 어 찾았어요 어디서 들어갈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좀 피가 있어요 오 왔어요 이렇게 재어 있고요 어 어떡해 놀래 왜 갑자기 왜 따라왔어 어우 깜짝이야 오빠 몰래 뭔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안 나오길 바람 집을 집 지을 때도 이렇게 지워요 아 떨어졌어 자 위로 뭔가 있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어 너무 넓어서 뭔가 없나 있나 없나 길을 잃었다 어 뭔가 있어요 여기에 자 열어볼까요 짠 어 짠 빵 빵 뭐야 이게 빵 말고 어 여긴 있냐 자 뭔가 저기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뭐야 뭔가 왔어 아 마녀다 뭐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독을 먹었어요 위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 어 에메랄드가 있네요 소스 뭐야 뭐야 위치 너무 슬픈데 너무 슬픈데 뭐 없네 뭐 없네 여기는 네 이렇게 뭐 없다고 안 되는데 딱히 뭐 없었어요 여섯 개 여섯 개 모아놨어요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또 있나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뭔가 추천 게임이 있다면 뭔가 미나가 할 것 같은 잘 할 것 같은 게임 추천해주세요 여기도 있네요 하나 둘 셋 진짜 별로다 뭐 없어요 이제 뭐 또 온나 봐요 가볼까요 이 이쪽이네요 이쪽인가 출발 저는 오 오 오 되게 가까운 거 같긴 한데 어 운전면 어떡하지 자 다시 비즈엠 나 나 너무 친랙스가 잘 오를 것 같긴 한데 진리 진리 릴렉스 릴렉스 잘 가고 있는 거 맞나? 아까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자 어? 응? 이거 같은 지성가? 아 또 밤이 다가오고 있어 아 봐 또 밤이 다가오고 있어 주변에 양이 없으면 이제 계속 죽어요 정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무기도 없고 막 잘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 주민들이 사는데 되게 귀여워요 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귀여워요 어? 여기네요? 여기다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침대 빗겼습니다 자 아침이었어요 아 좋네요 한 위춤인데 설마 물 안에 있나봐요 아 좀비가 너무 많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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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봐요 좀 도망가겠습니다 아 큰일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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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도 즐거웠나요 원수 아 죽다니 짐 썼을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왜 주봤어?